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전에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던 그 빼빼로 사연 기억들 하시죠 그거 후기 가지고 왔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쯤 되니까 주작인 것 같은데 주작인 것 같은데 정말 어쩌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 영상 댓글에 구독자 중에 한분이 단 댓글이 기억이 나는게 이런 사람을 실제로 봤대요 아이가 막 울면서 빼빼로 사달라고 그렇게 우는데 막 성질내면서 끝까지 안 사주고 지쳐먹을 소주 6병인가 안주하고 그런거만 사가는 엄마를 실제로 보셨답니다 그래서 주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일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 놓을거구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무수정 오리지널 100%로 갑니다 수정 안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에 글쓴거를 깜빡하고 점심 먹고 이제야 봤네요 그리고 저를 직접 보신 적도 없으신 분들이 저한테 사치스럽다는 등 가점이 눈뜨고 저 공예절 하는게 웃기긴 하네요 어? 왜 관심법을 써? 니들이 뭘 알아? 우선 제 입장을 설명하자면 저는 강원도에서 전문대 졸업 후에 카페 알바를 하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된거에요 그 당시 남편은 공무원 준비 중이었는데 카페에 커피사로 자주 와서 그렇게 남편이랑 안면 트고 결국엔 교제를 하게 된겁니다 결국 남편이 소방공무원 합격 후에 저랑 결혼했고 저는 강원도가 살기도 안좋고 해서 세종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왜? 신도시로 이사하면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제가 키우는 아이들도 좋은거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더 좋을거에요 모든건 제 가족들을 위해 이사를 한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세종에 사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제 가족한테 갈 수도 있는거고 또 제 부모님도 손자, 손녀들이랑 놀 수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한거에요 결국 세종으로 집을 얻고 지금 할부금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돈이 많이 들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폰 쓰는거 그걸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갤럭시만 썼고 이번에 아이폰으로 바꾸게 된겁니다 아이폰 14나 프로 아니고 제일싼 기본형이라구요 아이폰 비싸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랑이 공무원이어서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어요 집에 있는 가구 바꾸는 것도 저 혼자만 쓰는건가요? 상식적으로 TV나 냉장고 저 혼자 쓰나요? 아니잖아요 가족들 모두가 쓰는건데 왜 이게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리고 제가 옷을 사고 싶은거는 제 욕심이 아니라 애기들 엄마 모임에서 종종 만나는데 아무래도 신도시라 그런지 명품 입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 혼자만 후줄근하게 입고 나가면 저희 아이들이랑 남편 체면은 누가 책임지나요? 님들이 책임질거에요? 아니잖아요 저 한사람의 소비로 우리 네사람을 잘 보이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소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돈 아니지만 할거라구요 그리고 빼빼로 10박스에 제거는 비싼거로 사줘서 몇만원 될 것 같은데 저는 빼빼로에 그정도 사치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대기업의 상술이기도 하고 또 그 돈이면 아이들이랑 외식도 가능하니까요 고작 과자 하나에 그정도 돈 쓴거는 남편에 서툴렀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제가 용서할거구요 기념일이니까 한번씩 기분 낼 수 있는거 뭐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요 전업주부가 맞지만 저도 돈을 벌어올라고 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은 단지 아이들 2명 돌보느라 일을 안하고 있는거에요 이제 7살 8살 아이들이 지들 혼자 밥 챙겨 먹기는 불가능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그 역할이 가능한게 저밖에 없습니다 니들이 해줄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처럼 자아가 생길 때는 그 누구보다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부모님이 두 분 다 집에 안계시다면 그 상처는 전부 다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거라구요 댓글 1번 지난 본문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러네요 님 말투를 보면 배움이 너무나 짧고 또 평소 책이나 신문 등등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리 있는 분 같습니다 아예 안보죠 너 그리고 이런 엄마에게서 애들이 뭘 배울지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댓글 내가 하고싶었던 말이야 애들이 뭘 배울까요 2번 상황이 이쯤 되니까 남편과 자식들이 실제 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야이씨 진짜 그지겄네 3번 주닭인가 아니 빼빼로도 못 사줄 형편인데 애기 엄마들 모이면 또 뭐니 미친거니 참 부질없다 얘 애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서 그러겠지 우리집은 가난해서 빼빼로도 못 먹는다고 지는 지가 하고싶은거 다 차하고 사는데 애들한테는 다 포기하라네 야 참을성은 애들이 아니라 어른이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좀 참고 아니 그냥 상술이고 나발이고 그 빼빼로 얼마 한다고 좀 사주지 그랬냐 특히 옷 좋은거 사입는 것도 허세일 뿐이잖아 그건 뭐 하나도 안 아깝니 정말 그런거야 4번 소방공무원 외벌이 월급에 대출까지 갚으며 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명품이 다 뭐란 말인가요 님이 명품 입으면 가족들 체면이 서는게 아니라 남들이 뒤에서 가랑이 찢어진다 이러면서 비웃어요 왜요 아닐거 같아요 아니 배운게 없어서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는건가 아무래도 남편이 마누라를 바꿔야 할 듯 진짜 다른거 필요없이 그렇게만 해도 삶의 질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좋아질거야 5번 처음에는 되게 유치한 억으로 주작일거라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여자 진짜 같아 너무 이상해 고작 빼빼로 하나로 자기 인생 스토리를 구구절절 다 읊어내고 본인이 몇 백 몇 천 쓰는건 다 합당한거고 본인 자식들에겐 고작 빼빼로 하나 안 사주면서 온갖 거지같은 핑계란 핑계는 다 처들이 되고 있네 아니 저기요 빼빼로 하나로 너님 가족들이 행복해하는거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거 아닌가요? 인생 진짜 피곤하게 산다 아니 왜그러고 사는거야 드댓글 뭐 빼빼로는 대기업들의 상술이라면서 명품처 걸치고 아이폰 쓰는건 체면이라고 깔깔깔 이건 뭐 완전치 알대로만 대석을 하는구만 깔깔 알도 없는게 6번 애들은 다 컸구 낮에는 할게 없어 놀지만 파트타임도 안하고 아줌마들이랑 모여서 또 처놀구 아이폰은 쓰고 싶은데 빼빼로는 아깝다 이거네 뭐야 이거 너 어디 모자란거야 왜그러는건데 7번 아무리 봐도 주작은 아닌거 같아요 만약 이게 주작인데 이런 미친 인물을 이렇게까지 잘 표현했다 그렇다면 님은 진정한 천재입니다 8번 글이 완전 횡설수설 뭐야 이거 혹시 급영인가 그런건가 그렇구만 9번 음 지난번 글부터 느꼈지만 절대 아무래도 이런 맞춤법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오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명품을 안읽는것보다 이런 거지같은 맞춤법이 훨씬 더 쪽팔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발령이 그렇게 쉬운건가요 어디 세종으로 이사간다고 바로 발령이 났다 그런거야 말도안돼 또 돈도 마찬가지 벌고자 한다면 작은애는 어린이집 보내놓고 적어도 오전중에 어느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거 아잖아요 근데 왜 안해요 어 본인은 명품이랑 아이폰 쓰고싶다며 해서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아이들 적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이들의 그 행복은 안하잖아 지금 그렇게 하찮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혼당해요 아줌마 아니 조만간 남편이 애들이랑 도망가겠네 완전히 주작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꼭 정신차리길 바라요 10번 아니 왜 자꾸 변명을 하지? 그렇게 하면 더 욕을 차먹는거 모르는겁니까? 아니 고작 신도시에서 명품탈행이라니 아우 쪽팔려 신도시가 왜 신도시인지 정말 몰라서 이래요? 그리고 명품의 아이폰은 괜찮고 아이들 빼빼로 아니 이건 도대체 오해 안된다는거야 빼빼로도 못 먹고 사는 아이들 체면 좀 생각해봐요 무엇보다 님 그래서 배움이 정말 짧다는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 본인 생각만 맞다고 계속 우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책 좀 많이 읽고 뭐라도 좀 배우세요 11번 어? 어? 이 사람 뭘까? 혹시 외국인인가? 말투가 혼미하고 막 이상한거 같고 그래요 여하튼 저는 계속 일 안하고 남편만 계속 괴롭힌다 이거네 어? 여하튼 지는 계속 일 안하고 남편만 계속 괴롭힌다 이거네 12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걸 100% 조작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제가 강원도에서 소방 공료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최근 5년동안 시도 교류로 교류로 세종소방본부 진출자는 0명입니다 0명 없어요 특히 세종은 진입티우가 없기 때문에 기존 근무자들도 퇴사 후에 재입사해서 갈만큼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또 세종소방청 근무자들도 세종본부는 들어가기 힘들어서 대전으로 빠지는 실장이죠 아 참고로 강원도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이후 경체로 다시 들어간 직원이 딱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아직 미혼입니다 고로 이 글은 그냥 망상거리며 개주작이다 이거죠 됐될까요? 와우 이 말이 진짜면 좋겠다 만약 주작이 아니라면 그건 너무 비극이잖아 그지같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댓글이 진짜면 좋겠네요 근데 이것도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에이 설마 아니겠죠 그죠? 근데 컨셉은 너무 거지같이 잡아가지고 헷갈리긴 하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home 오 여기 라고